여러분 안녕하세요. 화학교태라운 고소경입니다. 이 선생님의 빅킬러 모욕사 이번 시즌3가 개강을 하게 되는데 빅킬러 시즌3가 나왔다는 건 수능이 다가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렇죠?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열심히 꾸준하게 공부하리라 믿고요. 역시 마찬가지로 빅킬러 모욕사 못닌다 아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지금 시즌0, 시즌1, 시즌2, 시즌3으로 가고 있고 전부 다 시즌별로 10회분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미 다 끝나 있는 상태. 근데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1회 1회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. 넘버링은 누적으로 여러분이 복습할 때 헷갈리지 않게 또는 Q&A 받을 때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시즌3만 먼저 벌은 사람은 21회부터 나가는 거니까 어? 앞에는 어디 갔어요? 라고 하면 안 돼. 알겠죠? 다음에 이 시즌3의 난이도는 어떠냐라는 건데 내 생각에는 내가 봤을 때 난이도는 아주 적절하다. 적절하다. 너무 과하게 쉽지도 않고 너무 과하게 어렵지도 않다. 알겠죠? 그래서 시간으로 따진다면 20분 정도의 18문항을 여러분이 풀 수 있게끔 연습하시면 됩니다. 충분히 가능합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 다음에 항상 이 비킬러를 푸는 포인트 이유가 뭐야? 라는 걸 까면 안 되잖아. 비킬러 모의고사라는 게 양적 개선과 중화반응 분석을 뺀 거거든요. 그래서 무조건 다 맞아야 되잖아요.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끔 걸림돌이 있어. 그래서 본인이 이걸 여기서 몇 점 몇 점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우리가 잘 보고자 하는 시험 다 한 방. 수능이잖아. 근데 여기서 이러한 농도 계산 문제, 중화 적정 문제, 금속에 산화 환원 문제, 산화수로 개수 맞추는 문제, PH, POH 문제, 또는 가끔 넣으면 동위원소. 요즘은 좀 동위원소가 편하게 나오긴 하는데 이런 데서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잖아. 그래서 여기 약하면 안 돼요. 수능이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. 그쵸? 그래서 일단 약한들에 불과하고 계속 모의고사람을 푸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농도가 약해, 또는 내가 금속에 산화 환원을 잘 모르겠어. 아직은 자신이 없으라고 한다면 이제 기준에 풀었던 점이 거의 회차마다 하나씩은 넣어놨거든요. 저런 문제가 당연히 들어가잖아.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복습료로 풀어보시고 그 다음 신술이 가는 게 좋아요.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점수가 몇 점이다가 아니라 또는 시간이 몇 분 남았는데 몇 분 모자란데가 아니라 점점 실력이 늘어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. 오케이? 그러려면 이게 B킬러니까 하루에 막 5개씩 풀고 이러면 안 돼. 오케이? 그거 하기 전에 그거 하려면 자, 누적적으로 공부를 하라고 했으니까 기존에 산화수로 개수 맞추는 거를 다시 한 번 풀어주시고 아, 이번 회차에서는 반드시 이건 틀리지 않는다. 이런 목표가 좀 있어야 돼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여기 보시면 농도 문제, 중화, 적정 문제, pH, pH, pH는 다 농도에 관련된 거잖아. 그리고 금속에 산화환은 출제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유형이 좀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포인트 잡고 공부해야 됩니다. 이게 여러분이 B킬러 푸는 타겟인 거야. 그리고 이거 그냥 주면 다 풀 수 있잖아요. 하지만 이제 문자로 표현되면 문자가 좀 섞여 있으면 또 불편함이 좀 있거든.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르게 해서 이미 문항 배치를 해놨습니다. 그러니까 문항은 내가 봤을 땐 아주 괜찮다. 보니까 선생님 믿고 열심히 푸시고 애매한 것들은 선생님 해설 강의에서 보면 되겠습니다. 알겠죠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